안녕하세요. 자, 2023년 국가직 9급 시험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자, 기출문제는 분석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문학 문제가 11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문학 문제가 시 두 문제랑 소설 문제 역시 한 문제 나왔어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이 11문제였는데 일단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독해 문제와 추론 문제가 골고루 나왔는데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평이한 수준의 독해 문제였고 문학 문제도 시가 현대시 하나, 고전시 하나, 그 다음에 소설 하나가 나왔는데 무진기행이 또 나왔거든요. 무진기행이 또 출제가 됐는데 소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무진기행을 일단 솔직히 말하면 내가 평소에 접한 적이 없어도 그냥 독해처럼 읽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시도 마찬가지고 현대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자 도금 문제하고 사자성어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따가 풀어보겠지만 그렇게 체감상 난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집중해서 풀었으면 최소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문법 두 문제하고 관용 쪽 표현이 나왔는데 관용 쪽 표현이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뭐라고 할까 그래도 되게 낯선 관용 쪽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그래도 좀 이렇게 주변에서 쓰거나 접해봤음직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역시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화법 문제가 역시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화법도 이제 좀 제대로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제 스스로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밸런스 문제에서는 밸런스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골고루 나와줘야 학생 수업하는, 저 입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좀 덜 힘들 텐데 이렇게 나오면 맥이 좀 빠지긴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속 실천 방법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설의적 표현, 설의법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비유적 표현. 이거 우리 많이 써먹었던 건데 비유적 표현에는 뭐 들어간다고 했어? 제일 대표적으로 직유법이라든가 의인법, 은유법, 대유법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는 어디가 포인트가 되냐면 그냥 바다가 푸른 날을 뭐하고 있다? 꿈꾸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뭐해서 바다를 의인화해서 비유만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에도 실천적 방법이라든가 설의적 표현은 있어? 없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보시게 되면 어디 줄 치면 되냐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라고 해서 실천 방안은 나왔어. 그런데 설의적 표현이라든가 그렇지 비유적 표현은 있어? 없어?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거고요. 세 번째는 어디냐면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비유적 표현은 들어갔어요. 하지만 역시 그리고 비유적 표현 들어갔고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라고 해서 뭐 들어갔고 설의적 표현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가 쓴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모아자 되가져 가자 라고 해서 생활 속 실천 방법까지 나왔죠. 그래서 세 가지 다 조건 충족된 글쓰기는 3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보시게 되면 역시 어디만 포인트가 되냐면 여기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설의적 표현 들어갔고요.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가 나와서 비유적인 표현은 됐지만 실천 방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답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예요. 역시 이제 말하기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백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워크쇼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뭐하겠다? 올리겠다. 그치? 그래서 뭐 올리겠다 라고 했는데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약간 간접적으로 올리는 게 뭐하겠다? 좋겠다. 독단적인 말하기는 아니야. 그치? 아 뭐 팀장이 뭐 고대리 내가 이 워크쇼 장면을 게시판에 올릴 거야. 이러면은 이미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약간 조심스럽게 좋겠어요 라고 해서 독단적인 말하기는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워크쇼 내용을 뭐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하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화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화 되진 않았지만 자기 주장과 근거는 적절하게 나왔어. 왜 올리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왔잖아. 맞지? 그런데 이따가 문제화 되는 건 문제화해서는 뭐냐면 유대감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하기는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없거든. 그래서 유대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하기 방식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고대리나 임대리 말하기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전 반대합니다 라고 했어. 요 말하기 방식이 일단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사무적이고 사무적일 때는 오히려 이런 말하기가 훨씬 더 뭐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오겠지만 명시적 말하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다 싫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훨씬 좋지. 여기서 아까 뜨뜨미지근하게 이렇게 애매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했을 거나 안 했을 거나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물론 상대방의 어떤 기분을 배려한다면 다른 말하기 방식도 있지만 요게 무조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든 하다. 명확하게 말해주면 뭐가 된다? 명시적 말하기가 되는 거고 또 봐봐.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비교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름의 근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요게 이제 명시적 말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봐. 얘는 전 반대합니다. 명시적인데 말은 얘가 더 예쁘게 하기는 해. 임대리가.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되게 강조했던 건데 공감하며 말하기거든. 잘 봐봐. 올리겠다고 하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뭐한 거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뭐했어? 공유했잖아.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대화 경률로 들어가면 이게 동의 경률이야. 어? 올릴 거야? 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일단은 예스 했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기분을 좀 뭐할 수 있어? 덜 상하게 할 수 있는 말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둘 다 노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되게 정확하게 칼같이 말하고 있는 거고 얘는 상대방의 기분을 뭐하고 있어? 지금 배려하는. 그치? 배려하는 공감적 말하기가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 방법이 여기 봐라.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잘 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다시 의무문을 통했잖아. 역시 의무문을 통해서 역시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말하기 방법은 되게 다 골고루 들어가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보시기에는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지? 유대감을 드러내는 건 없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 2번이 아까 말했던 고대리가 전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명시적으로 뭐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역시 공감하며 백 팀장님 최면을 뭐해주고 있다? 세워주고 있다. 그치? 상대방 배려하는 말하기 공감하며 말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물음표 그 즉 질문 의무문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뭐하다? 맞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정답이 1번이고요. 자 2번이야. 요게 이제 관용적 표현인데 홍역을 치르다야. 요거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아니잖아. 그치? 홍역을 치르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려움을 뭐했다? 겪었다가 되는 거고 아유 그는 그 방면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지. 그치? 그만큼 경험이 많다 안 많다? 많다. 그래서 그 일에 뭐하다? 익숙하다도 괜찮잖아. 맞지? 요것도 좋다니까.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입추의 여지가 없다야. 이것도 처음 들어보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뭐 바늘 하나 들어갈 정도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라는 얘기야. 그만큼 사람이 뭐하다? 많다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가 많아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꽉 들어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 뉴스 같은 걸 봐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방법이 있네? 없네? 없네. 라고 할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천재에도 있잖아. 드디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 레벨이 뭐하다? 같아졌다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지위나 힘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3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야. 이제 얘는 배열 문제가 되는데 얘는 일단 제시문을 주고 가나다를 배열하는 문제라서 역시 제시문이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도 있어요. 자, 일단 저는 화면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답으로 갔는데 자, 봐봐. 첫 번째 제시문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한 거야? 변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를 굉장히 뭐한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 가달라게 보면 기업들은 이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했어? 마케팅 조사를 했다 안 했다? 했어. 노력을 들였어. 돈을 많이 들였던 거야. 이렇게 마케팅 조사를 많이 했거든?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다달라게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뭐 하는 경우도 있었어? 아쉬운 경우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많은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으면 그게 그렇게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수용하기 뭐한 거야? 수용했다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빅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뭐한 거야? 바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아다 봐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봤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빅데이터를 경영수단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잖아. 시작했어. 그런 상황에서 바로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아있다. 알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태도가 기업들의 태도가 뭐했구나. 변했구나라는 글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배열 문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죠. 이것도 역시 무진기행 문제가 되는데 자, 봐봐.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야.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냥 되게 단순한 독해 문제였어요. 자, 사람들이 그래. 무진의 명산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바닷가니까 한구가 있을 법도 한데 한구도 없대. 왜 한구도 없냐면 수심이 너무도 뭐하다? 너무 얕다. 그러다 보니까 한구도 있다, 없다? 한구도 없다. 그치? 그러면 역시 뭡니까? 아, 그럼 농촌이겠군요. 라고 했더니 아,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서 어떤 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가 아니면 농촌이야? 그렇다고 해도 또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5, 6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래도 좀 그치? 꽤 많이 살고 있다가 되지. 그러니까 특이한 것도 있고 명물도 없는데 사람은 꽤 뭐하고 있어? 살고 있어. 참 희한한 동네야, 무진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내가 혼잣말로 아니야. 무진에는 명물이 있어. 내 생각에는 우리 무진의 명물은 뭐가 된다? 안개야. 그치? 이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진에는 명물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1번 봐봐. 수심이 얕아서 한구로 개발하기 어렵다. 맞잖아. 그치? 그리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만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잖아. 그럼 4번 봐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하다? 누가 인정한 것뿐이야? 내가 인정한 거가 되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명물이 있다, 없다? 무진에는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5번이었고요. 그 다음 6번이야. 여기 이제 사자성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봐봐. 특히 그것이 어떤 여행 갔다 왔나 봐. 특히 그것이 그 사람의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입 막기는 포기하고 미주얼, 고주얼 늘어놓는 여행 경험담을 들어주는 편이 정신건강이 뭐 할 거야? 좋을 거야.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처음 여행 갔다 온 거야. 얼마나 신나겠어. 그치?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것도 있고 그치? 약간 오버하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 문맥을 찾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그치? 크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뭐 하거나 일반화하거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긴 중요한 게 아니야. 별거 아닌 것을 뭐 하는 거야? 지금 과장한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금을 달아주진 않았어. 그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자성어 중에서 낯선 거 솔직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처음 보는 건데요? 뭐 와신상담 이런 거 처음 보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거 다 한 번쯤은 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많이 말했잖아. 사자성어 뜻을 외우고 나서 그다음 한자를 공부할 때 네 개 다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한두 개만 포인트가 되는 걸 잡아도 돼야 하는데 된다니까. 그치? 여기 뭐 있어? 침, 소 하고 뭐 나와? 봉 하고 뭐 나왔어? 돼. 이것만 해도 뭐가 되는 거야? 침, 소? 봉 되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과장되게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각하고 주하고 이거 모르는다 쳐더라도 이건 구구가 되는 거고 이건 단위 뭐야? 칼검이잖아. 그치? 배에다가 뭐 표시하는 거? 칼빠트린 거. 되게 많이 했잖아. 각주구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다음에 권토하고 중래. 야 토, 중래 나왔으면 끝났지. 권토, 중래잖아. 머리, 모래바라 막 휘날리면서 다시 내가 뭐 하는 거? 컴백. 그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권토, 중래야. 다시 뭐 한다? 도전한다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거 한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까? 와신 상담이잖아. 와신 상담. 그러니까 이게 뭐하다? 참고 견디다의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치? 코액이야. 그래서 여러분 도금을 달아주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각주구검, 권토, 중래, 완신 상담, 침소봉대. 처음 듣는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면 맞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사자성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6번 정답 4번이고요. 7번이야. 우리 공부했던 시조죠. 그치? 시조인데 이거 기억나요. 초장이고 중장이고 종장. 중장 길어지는 무슨 시조? 사설? 시조지. 이 작품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어디였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무쇠로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지 놓고, 뒤지 안에 괴를 놓고,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점강법이 되고 꼬리물기. 무슨 표현법 들어가는 거야? 연세법. 이게 2시에서는 1등이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점강법과 그 다음에 연세법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기가 포인트야. 한 달이 30일이야. 그런데 한 달이 30일이나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30일 중에서 나를 보러 하루를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님에 대한 뭘 표현한 거야? 원망. 30일 중에 하루쯤은 와도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아? 라고 하는 님에 대한 뭐가 된다? 원망과 뭐가 된다? 그리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시였어.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1번 보면 동일 구절을 반복해서 어이 못 오던가 어이 못 오던가 판복하잖아. 그래서 섭섭한 감정을 뭐하고 있다? 표출하고 있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2번은 날짜, 한 달이 30날이 나왔지만 이걸 대조한 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일 중에 어떻게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어? 그걸 표현하는 거지. 날짜를 뭐한 거? 대조한 건 아니야. 그다음에 3번, 4번 다 매력적인데 매력적이라 보다는 앞부분에 맞는 말이 들어가서 그래. 동일한 어휘를 지금 뭐하고 있어? 연쇄적으로 나열한 것까지는 좋아. 그렇지? 나열은 맞아. 그런데 감정의 기복을 표현한 건 아니지. 그냥 얘는 기복보다는 그냥 그래서 네가 못 오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장애? 그렇지? 어떤 방해물, 장애물을 얘기를 하는 거지. 연쇄법을 사용해서 장애물, 방해물을 얘기를 하는 거지. 내 감정의 어떤 기복.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이런 기복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봐봐,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했잖아. 무슨 표현법 쓰인 거야? 점강법은 맞아. 점강법은 맞지만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역시 아니지.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 희망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알맞은 건 몇 번이야? 1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7번 정답 1번이고요. 그다음 8번이야. 가와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야. 이것도 처음에는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읽다 보면 금방 술술술 해결이 돼요. 자, 봐봐. 첫 번째, 제가 포인트만 대는 줄 쳐놨는데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무슨 능력이 있다? 필기 능력. 그러니까 말하기, 발음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있대. 첫 번째로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게 쭉 내려밀 거야. 이렇게 발음의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봐. 자동화되는 거야. 그치? 자동화되어서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뭐하고 계신다?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 어떤 시행착오는 겪었겠지? 그런데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를 발음할 때 사람은 의식을 해야 하네.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다음 중요한 건 봐.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야. 그치? 봐. 모어. 우리가 쓰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발음할 수 있지만 모어가 아닌, 즉 다른 나라 말들은 발음해본 적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발음이 힘들다, 쉽다, 힘들고 어렵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뭐 되어 있는 거야?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들은 쉽게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어디에 맞춰져 있으니까? 모어에 맞춰져 있으니까. 맞지? 이게 가달라게 빈칸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쓰기 능력이 되는데 여기도 봐봐라.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뭐하다? 의식적이라고 했어. 아까 발음은 무의식적이라고 했는데 쓰는 건 의식적이야. 그렇지만 이게 포인트야.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야. 여기 포인트야. 의지와 관계없으니까 의식적일까? 의식적이지 않을까? 의식적이지 않겠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역시 손을 놀리는 데에 뭐가 되는 거야? 똑같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다가 되는 거지. 맞지? 여기 다 포인트 들어가잖아. 분명히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 보면 틀리는 거야.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이니까 반대로 나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아야 돼? 무의식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8번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8번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이야. 이게 어문규정 맞춤법인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무정타야. 이거는 줄어들기 전에가 뭐였을까? 무정하다야.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하하하 찾자. 그치? 그리고 그 앞말이 울림소리면 뭐하기로 했어? 앞말이 울림소리가 오면 얘랑 얘랑 뭐하기로 했어? 축약해서 거센 소리 하기로 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무정타가 맞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런데 만약에 섭섭치인데 얘는 뭐가 돼? 섭섭하지 않게야. 그런데 이처럼 하하하한데 앞에가 안울림소리야. 그럼 뭐하기로 했어 여러분? 하를 통째로 날리기로 했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섭섭지 않게가 되고 또 줄이면 뭐가 돼? 섭섭지 않게가 된다라고 배웠잖아. 맞죠? 우리 공부했던 거야. 그 다음에 선발토록도 마찬가지. 본말은 뭐가 될까? 선발하도록이 되겠죠? 선발하도록이야. 그럼 역시 하하하한데 울림이니까 뭐하면 돼? 얘랑 얘랑 뭐하면 돼? 축약하면 되죠. 그럼 뭐가 돼? 선발토록이 맞죠. 그치? 야 생각건대 냈으면 이건 정말 성에 없는 거야. 진짜 많이 했던 건데. 그치? 얘도 이제 줄이기 전에 뭐가 되는 거야? 생각하건대가 되고 여도 여기도 역시 안울림소리니까 하 통째로 날리면 뭐가 돼야 돼? 생각건대가 돼야겠지. 그치? 그런 문제야. 그래서 정답이 2번. 이거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9번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0번이야. 이거 봐봐. 한자 문제라서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할게. 도착. 도착. 아, 불쌍. 불쌍. 어, 불쌍. 아, 씨. 아는 거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경지. 경지. 아, 씨. 비슷한 것 같아. 그치? 추억. 와, 씨. 이거는 내가 많이 봤는데. 그치?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 여러분? 이거 뭐요? 난, 중, 일, 기. 그치? 오, 이거 기야. 얘는 기억이야. 그치? 추억하고 전혀 관계없지. 야, 이거 역대급 쉬운 문제야. 정말 그전까지 한자 도구 문제는 장난치는 것도 되게 많았고 헷갈리는 것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한자를 모르면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물론 얘도 한자를 모르면 손을 못 댈겠지만,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로? 진짜로? 그치? 야,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긴데, 그치 않아? 그치? 그치?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역대급이야. 이 정도 한자문이 역대급이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한 95점, 100점도 할 만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도, 이래서 그래, 진짜로. 어, 야, 이거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기억이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어, 추억이 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추자야. 이해됐죠? 그래서 한자문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어, 할 만했어. 아, 이건 기잔데 왜? 너무 집자, 너무 괜찮아잖아. 그치?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두 명을 만났는데, 아, 이게 안 보였대. 너 이 기잔데, 알았는데 안 보였다는 거야. 틀린 거야. 왜 안 보였을까? 그게 그날 컨디션이야. 그날 컨디션이고, 그날 기분이야. 그러니까 컨디션이야,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런 것도 보이는 거고, 찍어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 밤새우고, 공부하고, 커피 속, 이럴 필요 없다니까. 일주일, 열흘 남았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쌓여야 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딱 시험장에 가야 돼. 그래야 보이고, 찍어도 맞는다고. 막 조급해하고, 떨고 이러면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약간 귀신이 씬 것처럼 안 보인다니까. 진짜로. 나는 뭐 시험 안 봐봤어?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진짜 중요한 거야, 정말로. 안 보였대. 근데 끝나고 나니까, 와, 짜증, 미쳐버리는 거지, 완전히. 진짜로. 알겠죠? 컨디션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방지구 할 때 컨디션 잘 맞춰놔야 돼요. 10번, 4번이고요. 자, 11번이야. 이 하나짜리야. 이 하나짜리 내용이라서, 이건 다 읽어볼게. 줄친 건 있지만, 봐봐. 쉬운 얘기였어. 사람은 지각과, 이건 약간 추론도 들어가긴 하는데, 봐. 읽을게.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뭐한다? 이런 안 돼. 이거를 맥락과 관점, 평가 기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걸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말을 바꿀까? 편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어떤 편견, 프레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자, 그다음 봐봐라.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뭐한다? 뜻해.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 하에서 뭐한다? 일어난다야. 여기서 진공상태가 몰라도 상관은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바라본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뭐한다? 어, 바라본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자,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뭐한다? 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 그다음 봐봐. 강조하고 있다, 봐.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뭐야? 개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인간은 누구나 뭐해? 프레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야.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건 개뻥이다,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맞지? 그 얘기야. 그럼 1번 봐봐.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 바꾸면 모든 프레임의 지배를 받는다가 되겠죠. 맞는 말. 두 번째야.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 편견. 그치? 가져 안 가져? 가지잖아. 쏠림이 있겠지, 당연히. 그치?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봐. 프레임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래. 이 글이 프레임을 극복하자는 얘기야? 아니면 인간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야? 그럼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가 끝나는 거지? 이 글 어디에도 그 프레임을 모아자, 극복하자라는 얘기는 있어, 없어? 없어. 오버한 거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친 어떤 맥락이나 뭐가 돼. 평가 기준. 맞는 말이 되겠죠. 그치? 정답은 3번이 돼요. 11번 정답 3번이고요. 자, 12번 문제예요. 역시 조금 길게 냈는데, 일단 비행기를 만든 두 회사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포인트는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마지막 단락인데 찾았으면 봐봐. 여기 봐봐.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어.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잉은 누구 위주로 간다는 얘기야? 인간 위주로 가지 시스템은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야. 끝났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배태윤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해. 배태윤은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보잉은 누굴 믿고? 인간을 믿고 시스템을 믿지? 않았어. 근데 배태윤은 반대야. 누굴 믿고? 누굴 믿지 않아? 인간을 믿지 않고 뭐만 믿는 거야? 시스템만 믿는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잉은 인간, 배태윤은 시스템. 이게 포인트야. 그럼 몇 번이야? 1번이지. 보잉은 시스템의 불완전성,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했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같은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한 것 뿐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대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이야. 공포와 불안 얘기가 쭉 나오거든. 근데 앞부분보다는 뒤에 가서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봐봐. 그러니까 공포는 실제하는, 진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위협에 의해 약이 된 상태. 이게 포인트야. 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어. 이게 포인트야.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약이 된 뭐가 되는 거야? 상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까? 공포는 내가 지금 뭐 한 거고? 맞닥뜨린 게 뭐가 되는 거야? 공포가 되는 거고 불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불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 그럼 뭘 느낄 수 있는 거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예를 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번 시험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건 뭘 느끼는 거야? 아직 맞닥뜨리지 않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불안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한 번 꼬는 건 뭐냐면 한 번 공포를 느껴본 사람은 다시 그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거야. 한 번 미친 개한테 물릴 법했던 경험이 있어. 그땐 공포였겠지. 그러면 어떤 강아지만 보면 저 강아지가 또 나한테 뭐 하지 않을까? 달려오지 않을까라는 뭐가 뭐해? 불안감. 그치?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맞닥뜨린 게 뭐가 되고 공포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가 뭐가 되는 거야? 불안이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봐. 공포를 느끼는 것은 거기 봐.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봐 뭐 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으면 공포가 되고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가 뭐가 되는 거야? 불안이 되는 거지. 그 얘기야. 그러면 1번 봐봐.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가 클까? 불안감이 클까? 내가 지금 처한 위험한 상황이야. 내가 지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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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야. 그럼 이건 불안감이야 공포야. 공포가 더 커야지. 내 앞에서 불이 커지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건 공포가 커지는 거고. 2번 봐봐라. 전기 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지금 여러분 터진 거야 아니면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럼 공포야 불안이야? 불안이 돼야지. 그냥 불안이야. 정답 2번이야. 오케이. 3번 봐.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이거 지금 맞닥뜨린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 그럼 공포야 불안감이야. 불안감이 돼야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도 봐. 과거 봐.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면 또 그런 경험을 내가 맞닥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역시 지금 내가 맞닥뜨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가 되는 거. 공포야 불안이야? 음 불안감이 훨씬 큰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13번 정답이 2번이고요. 자 14번 문제야. 좀 길기는 했는데 뭐 어렵고 한 번 읽어보자. 자 첫 번째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카톨릭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가톨릭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했다? 영향력이 컸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영향력 안에 뭐 들어간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뭐 했다는 얘기야? 컸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봐. 우주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야? 지구야. 이따가 문제 나오겠지만 중심을 지구에 두냐? 아니면 태양에 두냐에 따라서 이따가 나오겠지? 지동설이냐 뭐가 되냐? 천동설이냐가 되겠지?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천동설이니까 우주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야? 지구. 지동설이니까. 지동설이니까 지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주의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뭐 됐다? 정설이 됐던 거야. 맞지? 천동설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봐. 이거가 포인트야. 프로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에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에도 자기가 사실을 딱 들인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뭘로 설명하는 거야? 천동설로 뭐 했다? 설명하고자 한 거야. 그러니까 바람직한 현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뭐를 벗어나지 못했다? 천동설의 어떤 틀을 모아지 못했다?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봐라. 쭉 얘기 나와. 얘기 나오다가 여기 봐. 코페르니쿠스야. 그 다음 딸락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뭘 갖다 놓은 거야? 태양을 놨어. 그치?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냐 태양 중심이냐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했어.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봐. 여기다. 푸톨레마이오스보다 봐. 수학적으로 단순했어. 이거 말 바꾸면 누구는 어려웠다는 얘기야? 이 새끼는? 어려웠다라는 얘기고. 그치? 코페르니쿠스는 뭐 했다는 얘기야? 쉽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가 되겠지. 맞아. 그 얘기야.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뭐였어? 촌동설. 그치? 맞는 말이고. 푸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 봐봐. 지동설을 지지한 거야. 뭐를 지지한 거야? 천동설을 지지한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천동설을 지지한 거야. 지동설이 아니라.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봐.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지구를 두느냐, 태양을 두느냐에 따라서 천동, 지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 봐. 행성의 공전에 대한 푸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보다 뭐 했다? 어려웠다. 코페르니쿠스가 쉬웠으니까 얘는 뭐하다?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문제야. 그래서 14번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4번 정답이 2번이고요. 자, 15번이야. 이것도 역시 맞춤법, 어문 규정이 되는데. 공부 안 한 거 없고.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일단 수염소가 나왔는데. 일단 시작점은 접두사는 뭘로 통일하자? 수로 통일하자. 그치? 그런데 예외로 숫을 쓸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었어? 세 개. 양, 염소, 쥐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숫염소라고 하는 게 맞지. 그치? 자, 두 번째야. 위층이야. 일단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위도 있었고, 윗도 있었고, 웃도 있었어. 이게 1단계였지. 그래서 위, 아래 구분할 수 있으면 위와 윗. 위, 아래 구분할 수 없으면 뭐야? 웃.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위, 아래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공부는 어떻게 했어, 여러분? 이 아이를 뭐처럼 생각하자, 우리가? 사이시옷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이거 사이시옷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없는 거다?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얘는 뭐가 빠져야 된다? 이게 빠져야 된다라고 공부했잖아. 물론 내가 이거는 사이시옷은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얘는 거센소리가 왔으니까 뭘로 적는 거야? 윗층, 위쪽 이런 식으로. 하지만 윗눈썹, 윗이마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거센소리가 아니니까 뭘 쓸 수 있어? 윗을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윗층이 돼야 돼. 맞죠? 그리고 이거야. 아지랭이. 우리 이거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모음, 역행동화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표준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지랑이와 누구 나왔어? 아기. 그치? 아기가 아니라 아기고 아지랭이가 아니라 뭐다? 아지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아지랑이가 돼야 돼. 얘는 2021년 지방지기인가 또 나왔던 건데 또 나왔어. 이게 어디 우리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했던 거야. 원래는 무슨 모음이었는데 이중 모음이었던 아이가 단모음화 된 거. 친구 누구 있었어? 되게 막 책가지 않아? 캐캐 묵다, 괴팍하다, 미루나무 이런 애 있는 게 다 모였어. 이중 모음이었던 애들이 다 뭐가 된 거야? 단모음화 된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으, 레, 단모음화가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사죠, 부사.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15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문제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자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냥 독해 문제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자, 봐봐. 천천히 갈게.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 정독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정교한 독서니까 정독이야. 근데 봐라?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뭐가 있어? 정독. 바를 정자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정자인데 하나는 정교하다가 되고 하나는 바르다야. 그러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뭐가 돼? 동음? 이의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교하게 있는 정독도 있는 거고 바르게 있는 뭐도 있는 거야? 정독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정자 싸움이란 말이야. 문제가. 그래서 여기가 나왔고 자, 바르게 읽는 아주 자세하게 읽는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게 바로 뭐다? 어문신령, 문해력이다라고 나와. 이게 니은이 되는 거고 디귿도 봐봐. 여기 봐봐라?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야. 그럼 빠르게 읽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속독이야. 그럼 여러분 정교하게 읽으니까 여기가 바를 정자가 와야 돼? 아니지. 정교할 정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뭐 어려웠어. 이것도 괜찮았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포인트야. 아까 바른 독서가 정독이고 자세하게 읽는 거. 정밀하게 읽는 건 뭐가 돼? 정독이 이 한자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니까 뭐가 돼?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교할 정자가 들어가는 게 맞지. 맞지?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정속독으로 뭐 하는 게 맞아? 수정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고칠 필요 있어 없어? 나머지는 고칠 필요 하도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됐죠?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17번이야. 좀 낯선 시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해설에도 나왔지만 매미 울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인간의 어떤 사랑과 이렇게 병치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짜 시끄러웠던 매미 울음소리를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랑. 그치? 근데 어느 순간 매미 울음소리가 싹 하고 뭐하게 돼? 사라졌지. 사랑도 흔적도 없이 뭐 할 수 있어? 싹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야, 대박인데?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매미 울음소리와 인간의 어떤 사랑,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게 이 작품이야. 그래서 포인트는 봐봐 읽어보면 막바지 떼약뼛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 이다지 바로 뭐 할 수 있냐? 조용할 수 있냐. 그치? 시끄러웠다가 굉장히 뭐 했어? 조용해졌어. 여기야.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는데 정적인데 뭐하대? 소리라고 했어. 정적인데 소리가 있어서 쟁쟁쟁이야. 말 돼야 안 돼. 여기가 무슨 표현법이야? 역설법이야. 여기가 역설이야. 그 다음에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해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첫 번째가 아니고 여기 봐. 야,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건가? 여기서 문맥상 본다면 뭐와 같은 건가? 매미 울음소리 같은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가 한순간에 뭐하는? 사라지는. 그래서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붙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뭐하나 펼쳐지는구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1번 봐봐.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 제일 대표적인 건 뭐였어? 아까 쟁쟁쟁이니까 매미 울음소리니까 청각도 있고 푸른 하늘에서 모두 나왔어. 시각도 있잖아. 그래서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게 표현을 한 게 맞아. 두 번째도 봐봐. 청각, 시각 이미지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것도 방금 얘기했잖아. 맞는 말이죠?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 그치?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뭐할 수 있구나? 사라질 수도 있구나가 되겠지. 그치? 맞는 말이야. 그럼 4번 왜 틀렸냐면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이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업법이었어. 역설법이었어. 역설법이었지. 그치? 역설법이었지. 반업법이 아니라. 그치? 그 얘기야.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7번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이야. 자, 총체성 루카치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기 봐봐. 이거 이따 문제 나올 거야. 총체성을 개념을 기준으로 새 시대로 모였다. 구분했어. 그러니까 기준은 총체성이라고 하는 거 기준 몇 개야? 하나. 기준은 총체성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라. 서사시의 시대인데. 첫 번째가 서사시의 시대야.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어. 이거 말 바꾸면 여러분 서사시의 시대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지. 신과 인간은 뭐다? 하나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서사시의 시대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극의 시대가 돼서 소포클래스나 에오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뭐 되는 거야? 분리되는 거지. 그치? 아까까지는 서사시의 시대는 뭐였어? 하나였어. 근데 두 번째 비극의 시대가 되면서 소포클래스나 에오리피데스는 신과 인간이 뭐 되는 거야? 분리되기 시작하는 게 두 번째야. 맞죠.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돼?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무슨 시대야? 철학의 시대야. 맞지. 그래서 철학의 시대야. 서사시의 시대, 비극의 시대, 철학의 시대야.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뭐 됐어. 그래서 분리돼서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뭘로 바뀌어서 아예 추상성의 세계로 뭐 하는 거야? 바뀌게 돼 버리는 거지.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과 인간이 하나. 그 다음은 신과 인간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이 신과 인간이 완벽하게 못 된 거야. 분리된 거. 이 얘기야. 이걸 나누는 기준은 총체성이 나누는 기준은 몇 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개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대. 견인했다라는 얘기는 없지. 얘는 그냥 서사시의 시대, 비극의 시대, 철학의 시대로 뭐 한 것뿐이야. 나눈 것뿐이지. 어떤 게 어떤 것을 이끌었다. 견인했다라는 얘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끌었다는 얘기는 틀려. 그렇지. 이건 틀린 말이고. 두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야.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노래하는 거였어. 아까 플라톤은 비극 서사, 비극 철학이라고 했잖아. 그럼 세 번째 뭐가 돼야 돼? 비극이야, 철학이야. 철학의 세계가 돼야지. 그치? 그 다음 3번은.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이어서 총체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어. 그렇지. 총체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4번. 에오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는 봐봐. 아까 오디세아는 첫 번째잖아. 그럼 신과 인간이 뭐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뭐하다? 높다가 맞지. 맞지? 이게 첫 번째 시대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야.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정답 4번이고요. 19번이야. 역시 독해의 문제가 돼요. 자, 목유록이야. 그치. 정이 나왔죠.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란 뜻이다라고 쭉 나오게 되는 거고. 포인트는 뭐야? 여기야. 이때 꿈을 꾼 인물인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뭘로 나뉜다? 반관자형으로 나뉜다가 되는 거야. 그치? 첫 번째야.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모하게 돼. 참여해. 말 그대로. 참여를 하게 되고. 반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이지. 직접 그 모임에 뭐 하지는 않아? 참여하진 않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 그치? 그래서 주인공이 거기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면 참여자가 되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반관자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하는 거야.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뭐가 많다? 참여자형이 많아. 그치? 그래서 참여자형에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뭐한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 뭐가 참여자형이. 그치? 그런데 17세기 이후야 반관자는 17세기 이후 반관자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어. 맞지? 그래서 이 시기에 몽유록이 봐.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문제야. 그럼 여러분.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은 16세기에 많을까? 17세기 이후에가 많을까? 당연하지. 그 문제잖아. 17세기 이후가 많지. 그 문제야. 오케이. 그럼 1번 봐.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형. 참여자냐? 반관자냐? 맞지? 그치? 두 번째. 17세기보다 나중 시기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 현실을 비판하는 건 아까 17세기 이후야 16세기가 더 많았어. 16세기가 훨씬 더 많았지. 그치?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3번은 몽유자가 모임에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다, 허구적이다. 17세기 이후. 맞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 반관자.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 16세기 때. 맞지? 딱 떨어지잖아.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20번 문제야. 요게 이제 조금 추론이 들어가긴 했어. 조금 추론 들어가는데 설명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 일단 대조하고 있거든. 이것도 문제도 화됐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이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사회, 문화적 경험. 뭘 경험하는 거지? 뭐를 제공하는데? 경험을 제공하는 거야. 메타버스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고 반대로, 그치? 반면에 디지털 트위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해서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반응할 수 있게 했어. 그치? 여기서 조금 더 얘기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이야. 반응하겠잖아?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어,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메타버스는 뭐 하는 곳이고 경험해 보는 곳이고 디지털 트윈은 다 데이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예측. 이해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야. 그럼 봐라. 그 다음이야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서 봐봐. 사전에 위험 요소를 뭐 하는 거야? 제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측해봤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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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돌려봤어. 그랬더니 위험 요소가 다섯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걸 몇 개를 빼가지고 다시 조회해봤더니 위험 요소가 뭐 하는 거야? 줄었지. 그러면 이거를 위험 요소를 뺀 걸로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로 해볼 수 있잖아. 맞지?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위험 요소를 미리 미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제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봐봐. 수익 모드의 효율성을 뭐 할 수 있어? 높인데 효율성이 뭐야? 쉽게 말하면 뭘 벌어따들 수 있는 거야? 돈이지. 경제성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투입하는 거는 적게 투입하고 밖으로 빼는 건 뭐 하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 여러분 생각해봐. 기업 입장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미리 제거한다면 그만큼의 뭐를 줄일 수 있어? 돈을 줄일 수 있잖아.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 비용에 모두 들어가. 인건비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그 말은 바꾸자. 이게 답이었어. 그렇지? 고용률이 높아지니까 나빠지는 거야. 그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효율성이 더 극대화 되니까. 맞지? 그래서 경제성 효율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똑같잖아. 효율성하고.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더 때려. 빠르고 정밀하고 안전하고 비용도 뭐 하는 거야. 적게 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고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고용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래. 그 얘기지. 이게 약간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보면 마지막 1 봐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은 향상될까 낮아질까? 낮아지죠. 끝이 낮아지는 게 맞을 거고.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높아야지. 효율성 경제성이 높잖아.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3번의 정답이야. 여기 봐봐.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 아까 경험을 제공하는 건 디지털 트윈이야 메타버스야. 메타버스였지. 끝이. 그래서 20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3년 국가직 구급도 끝났습니다. 일단 끝이 난 건 끝이 난 거고 시험 보신 분들은 다 합격을 제가 바라겠고요. 이제 다시 또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7월 달에 국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치? 국가직은 끝난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부 그거 위주로 천천히 지치지 말고 일단 여러분 해왔던 대로 꾸준히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디 흔들리지 말고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두 달 남짓 남은 지방직도 파이팅이고 7월 달 군무원도 파이팅이고. 알겠죠.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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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